으 뭐해 귀엽게 오 기엽게 뭐 하는 거야 节ister 추억 우리 exempt 먹고! 먹고! 으이구.. 휘멍에서 자는 거야? 으이구.. 휘멍에서 자는 거야? 놀고 있어? 엄마 나 갔다 올게 됐지? 쭈쭈쭈쭈 살 좋아 찬스 눈 봐 얘들아 눈 봐 암빵 왜 안빵이야 어후 보자 좋다 아후 잘했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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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헐... 베베 헐...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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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엄마가 왔어요 우리 애기들 집사2장 우리 배치 집사2장 우리 차차 자자 오기 차차 잘잤어? 아몽이는 집슬립하셨어요? 차차 너무 귀엽다 멋있다 멋있어 아몽이 잘잤어? 엄마한테 살짝만 얘기해봐 엄마 똥꼬 똥꼬 똥꼬를 아몽이 자신감 아몽이 자신감 그렇지 에이 귀여워 에이 귀여워 정말 애바미 약간 좀 건방진 포즈인데 응? 건방져요 우리 애바미 건방진 포즈 헬롱 애바미 헬롱 애바미 건방진 포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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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빨리 줄게 야 밥 먹자 내 마음이 쫄푸더 ㅋㅋ 아몽이도 밥 먹자 우리 애기 도루공지 도루공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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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흉하게 지금 저기 바구에서 보고 계세요 도루야 도루 도루 우리 애기즈배 도루 도루 tras 도루 도루 가만히 있어줘요 가만히 있어줘 집안이 이쪽으로 가 동그랗게! 동그랗게! 도류만티기 성공! 자, 털! 알지? 오늘도 이렇게 코니 코니랑 어깨 안이랑 저기 뒤에 호두 호두 일로와 밥 먹어 아니 근데 지금 먹고가 밖에 나가서 아직 안 왔어요 먹고 오빠 봤니? 지금 케이티오이는 오디오만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 간 거지? 옆 동네 마실 갔나? 옆집 놀러 갔나? 꼬라 먹고 왔어? 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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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든 꼬라 꼬라 그런 느낌 herzlich 꼬라 너 어디있다 썰 응?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너 어디 갔다 왔어? 응? 너 어디 갔다 왔어? 나와봐. 나 먹자. 먹고 이렇게 강제 연행해왔습니다. 이 새끼. 야 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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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뭐하고 지금 들어와. 어? 털 꼬질꼬질해진거봐. 밭에서 놀다 왔구만. 응? 오데오. 어떻게 생각해? 네 아빠의 만행에 대해서. 피키. 에휴. 정말. 술 먹자. 돌아왔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퇴근했으니까. 오데오 너 먹었잖아. 오데오는 먹었는데? 오데오는 아빠 기다리다가 이렇게 오니까 또 활기가 도네. 야. 야. 먹어. 밖에서 뭐 먹고 왔어? 딴 집 가서 밥 먹고 온 거 아니구? 그건 그런 스멜인데? 에이구. 둘 다 집이라고 우는 게 웃기네. 됐어. 아빠랑 놀고 있어. 밥 먹어. 밥 먹어. 밥먹어. 박균아. 그릇 씻으러 가자. 호두 밥먹어. 호두 밥먹어. 호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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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호두야. 빨리 먹어. 호두. 툽툽툽 음 우리 호두 살 쪄야 되는데? 미쳤어 옳치 우리 공주님들 많이 많이 드세요 옳치 그림자도 너무 귀여워 옳치 빨리 먹어 이거 왜 닿지? 옳이 옳이 옆에 자는거 봐 얄미운 녀석 자, 옳치야 모아모이는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왜 바닥에서 자, 암홍아 온방수자 응, 자식 옳종이와 백지 옳아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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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